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데이식스 성진입니다.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면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걸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끝판까지 거뜬하게 갈 수 있죠. 이 게임 속 원리는 우리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근했으니까 치킨에 맥주, 적금 만기 됐으니까 옷 한 벌 사지 뭐. 시험 붙었으니까 여행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다음 퀘스트 깨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일주일 중 제일 지치는 딱 중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행운의 포상.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시작합니다. Station Z,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첫 곡은 저희 노래였습니다. You Make Me 듣고 오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킹받는 게임을 한번 했거든요. 토끼맨이 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찔리고 엄청 고생하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이제 당근을 또 겟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당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게임이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생각보다 컨트롤이 쉬워서 저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물론 뭐 몇 번째 또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뭐 이게 또 근데 두 명이서 하는 게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뭐 하게 되면 뭐 그래도 게임 좀 잘하는 뭐 김원필 뭐 이 정도랑 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강불안은 일단 절대 같이 안 할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이제 제 일상에서 이제 보상은 뭐 또 맛있는 거 먹기 그리고 뭐 드라이브 하기 뭐 힐링하기 뭐 걷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라디오 다 저에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이제 이 시간이 기분 좋은 보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 언더바 7493님이 레포트 쓰다가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빵디 보니까 싹 가시네 빵디가 제 최고의 보상인가봐요 라고 하셨네요. 오우 예스 95594님이 공부 끝난 보상이 빵디라니 하루의 마무리도 즐거워요 라고 하셨네요. 오우 여태까지 또 공부를 하셨나봐. 37555님이 빵디 전 오늘 너무 지독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데이식스 노래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데이식스를 안게 제 보상이었나봐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빵디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감사하고 많이 웃어요 같이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또 나도 이 시간이 진짜 나에게 보상이야. 너네랑 같이 노는 시간이 정말 큰 보상입니다. 저한텐 6401님이 저는 빵디 스테이션 제트가 수요일이어서 더 좋아요. 뭔가 평일 중간에 힐링하는 시간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뭔가 오 수요일 나쁘지 않은데 수요일이면 내가 또 약간 힐링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뭔가 막 그 이제 너무 멀지도 않았고 주말이 그래서 어 수요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같은 생각이네요. 4628님이 수요일의 보상 빵디 오늘도 안녕 월요일 수요일만 기다리는 중 월요일은 박성찐이야 아 수요일은 스제 라고 해서 어 그쵸 뭐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뭐 힘을 주세요. 8318님이 빵디 자취방에 엄마가 놀러와서 같이 빵디 보고 있어요. 오늘도 귀엽네요. 엄마 혜원이가 좋아하는 남자야 라고 하셨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아무튼 어머님 네 잘 보고 계신가요? 혜원이가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또 저랑 소통하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면 또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죠. 제 답장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나저나 이제 화요일이 화이트데이였는데 좀 늦었지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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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렸죠? 반갑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저는 데이식스 성진 빵디입니다. 어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라디오는 꼭 생방으로 하고 싶다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방이 재밌거든. 생방하면 너네랑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약간 호빵이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약간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날 당황하게 만드는 이 생방 너무 재밌어요. 짜릿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랑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호빵이들이 이제 보내주는 실시간 사연 또 이게 또 또 그렇게 재밌습니다. 또 제가 이런 사연 읽으면서 괜히 뭔가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진짜 너네랑 약간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이제 호빵이들이랑 소통하는 거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 안녕. 다들 밥 묵나? 네. 그래 안 추워 밖에? 안 추워요. 뭐라카노. 네 안녕. 오케이. 알겠어. 아무튼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자. 네. 오케이. 와줘서 고마워요. 4042님이 빵디 포토북 손수건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라고 하시는데 뭐 누구 아이디어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임윤슬님이 빵디 빵디 저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119 신고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근데 듣고 있어. 윤슬아 괜찮니? 당황하지마. 일단 조금 잠깐 잠깐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119에 신고하면 분명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하지 말고 기다려줘. 금방 갈게요. 4028님이 지금 당장 저에게 빵디의 우렁찬 발성으로 컨트롤 플러스 S 누르라고 소리쳐주세요. 컨트롤 S 저장을 하라는 거겠죠? 당장 내일이 마감인데요. 제가 무려 4시간 전에 원고를 날려 먹었답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너무 삘 받아서 원고가 술술 써지는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키를 잘못 눌러서 지금 스테이션 Z 들으며 다시 쓰고 있답니다. 웃픈 일이네요. 이것도 그래도 머릿속에 앵간큼 앵간치는 다 저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쓰는 걸로 해보죠. 7840님이 오빠 오빠는 물복이에요? 딱복이에요? 아님 내 사랑 정복이에요? 내 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축복이에요? 보기만 해도 실실 웃게 되는 행복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가 얘기하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그게 아닐까 싶다. 5731님이 저번주에 찍은 오빠 시점에서 보이는 마이데이 사진 찍은 거는 언제 공개해 주나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추출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Z 공식 인스타그램에 있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6122님이 빵디는 혹시 나이를 거꾸로 먹나요? 오늘 너무너무 귀여워요. 오늘의 OOTD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청바지에 스니커에 후드티 그리고 위에 블루종을 가장한 코트를 가장한 퀄트 자켓? 그런 거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방이는 오늘 김원필 캐릭터 오늘 한번 꾸며봤어요. 사연이 하나 왔는데 닉네임 소형 님이 저는 MBTI에서 MBTI에서 아이가 90% 이상인 인프피 INFP 마이데이입니다.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 중에 외출하는 날이 빵디 보러 오는 날 오픈 스튜디오 갈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런 저한테 경고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소형이 왔나? 안녕 안녕 야 니 집 밖에 좀 놔둘다 댕기라 니 그러다가 나중에 근육 다 읽고 나중에 걷는 게 힘들라 돌아다닐게요 체력 기르자 알겠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경고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나만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마이데이 이야기 스무번째 기념일 마이 경고데이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는 있지만 그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후회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어린 시절에 나에게 이미 그 시간을 경험한 지금의 내가 어떤 조언이나 미리 주의를 주면 좀 더 나은 지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도 사실 가고 싶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지금이 너무 좋거든 사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이 터전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어 뭐 바꿀 필요가 있을까 물론 물론 흑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뭐 그런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그래도 뭐 나름대로 또 뭐 흑역사들 시절로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저거 뭐 부산남자가 무뚝뚝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름대로 흑역사라고 너네는 생각하잖아 나는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하지만 뭐 아무튼 그때로 뭐 돌아가면 그래도 니가 그 대본을 좀 짜지 그랬냐 약간 요정도의 뭐 얘기를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미리 이제 보내주신 사연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닉네임 멋지다 대시가님이 1년 전 4월의 어느 날 박호빵에게 호빵아 밤에 자전거 타러 간다고 신났지 가양대교 위를 건널 때 절대 자전거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 타고 가더라도 야경이 멋지다고 옆을 보면서 한눈 팔지마 그러다 전봇대에 받고 날아간다 꼬리뼈 금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흑흑 하셨는데 어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던 현수막에 이렇게 목 걸리고 셔터에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주의를 했으면 안 그랬겠지만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것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뭐 경고를 굳이 하자면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앞에 잘 보고 댕기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약간 요정도의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나 자신에게 경고장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10년 전 1년 전 며칠 전 뭐 불과 1분 전 지나온 시간을 지나온 시간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샷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마이케인은 무료입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선물이 커피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음 이게 또 궁금하네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코너랑 딱 어울리는 코너입니다 데이식스의 워닝 데이식스의 워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이 경고데이 과거의 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날인데 우리 제작진이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죠 지금부터 과거의 성진이를 소원합니다 잘 들으신 다음 그때 성진이에게 전하는 조언 경고 메시지 이야기해주세요 부잔남자가 무뚝뚝하다는 평균은 버리세요 가요대에 출자했던 경남고등학교 2학년 성진이 이 한마디가 평생 갈지 몰랐을 아기 성진이에게 어떤 경고를 전하고 싶나요 음 대본을 니가 짜지 그랬니 너 부산말 하는 사람이잖아 생각할 줄 알잖아 왜 약간 뭐 요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7년 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성진이를 만나볼까요 철학 베이베 철학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네 고3 수상생이 여러분 정말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와우 저는 라디오를 이제 못하겠습니다 11857님 이런 과 애교 넘치는 승활생활 황진이에게 전부장을 날려주세요 야 너 재밌는 거 많이 했구나 야 그래 그리고 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고맙다 이 친구야 어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진 마 질색 팔색하던 김원필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아 김원필한테 어 뭐 그 그때 뭐 어 김원필 아 옆에서 질색 팔색을 하던 김원필한테 어 너는 안그런 줄 아냐 너 나중에 나와가지고 한번 흑역사 한번 밝혀보자 우리 계속해서 2년 전 송진이를 수원합니다 오늘 선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충성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볼 생각이라 걱정하는 마음을 좀 덜어가지고 저를 믿어주는데 더 쓰면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내가 하면서 할 드립을 사실 생각을 살짝 해왔는데 들어보십시오 군대 갔다 오면 커피 한잔 할래요 핸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가 난데없이 드립을 시도한 송진이에게 경고의 한마디 전해주세요 너무 잘했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이미 계획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내가 커피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근데 뭐 그래도 혹시나 뭔가 내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안 한 거에 대해 섭섭한 분들이 있다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뭔가 미안하다기보다는 어찌됐건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너네한테 마음을 썼다 라는 뭐 얘기를 해주고 싶다 뭐 이 정도 또 한 명의 송진이가 남아있는데요 그 친구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럼 구모를 시작하시오 뭐라카노 잘 뭐라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경고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8604님이 꿈이 래퍼였던 14살의 최호빵에게 너는 부산 아침마당에 나가게 될 거야 근데 제발 나가서 랩하지마 니 꿈이 래퍼였어도 그러지마 라고 오 아침마당에 나가 무려 아침마당 와 내가 아침마당 이 소리 들었으면 이미 지각이었던 그 시절에 야 그때 이제 음 래퍼였어도 랩하지 마라 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뭐 또 나름대로 그때 이렇게 뭔가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어 뭐 위로를 전합니다 5549님이 첫눈 오는 날 회사 지각했다고 뛰어가던 겨울에 저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뛰지마 너 그러다가 다쳐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 너 수술 두 번 해 라고 다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천천히 걸으세요 빵디도 꼭 조심하시고요 라고 뭐 저도 뭐 같은 일들 많았죠 뭐 약간 이제 그 진흙들이 있는데 막 진흙 밟고 넘어지고 막 아픈데 왜 부끄럽잖아요 일단 재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더 달렸죠 어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아 그쵸 근데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고 야 참 너도 참 그래 아무튼 뭐 이미 지나간 일 뭐 어쩌겠어 뭐 후회하지 말자고 우리 4086님이 4086님이 지난 여름 잠수탄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해버린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유진아 유진아 그 손 멈춰 보고 싶다는 생각 멈춰 넌 곧 행복해질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차단 당해서 발신은 안된 것 같더라 와 진짜 천만다잉 와 와 진짜 천만다잉 와 나 깜짝 놀랐다 아까 처음 딱 시작 부분 딱 읽자마자 어 아 이거는 정말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다행히 발신이 안됐다 어 요거에 또 만족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9883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나야 앞머리 왜 잘랐니 왜 잘랐어 곧 여름인데 큰일 났다 요즘 세미풀뱅이 유행이길래 기분 전환 겸 잘랐는데 하하 사실 2년마다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열심히 기르고 나서 내후년에 또 자르고 후회하겠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더니 라고 하시는데 아이 뭐 이게 실수일지 아니면 또 또 다른 기회가 될지 그건 몰라요 어 그치 뭐 환기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게 뭐 나쁠 게 있나 뭐 경고할 게 있을까 근데 본인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하하하 마이너스의 소온님이 어 이래야지 파란물에서 언제까지 수영하려고 그래 데이식스 콘서트 안 올 거야 마대 사기 안 할 거야 열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우리 콘서트장에서 만나자 라고 하시는데 어 나도 약간 요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 나도 안 하는 걸 추천해요 본인 일을 더 갈고 닦아서 어 최대한 우리 우리 가치를 우리 밸류를 높여보자고 어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경고를 할 수 있겠네요 하하하하 0907님이 16년 전 제가 고딩 때 외부 활동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타학교 남학생 남학생에게 고백 비슷한 거랬는데 아무 말 없이 선물만 받고 자전거 타고 휙 가더라고요 직접 든 목도리였는데 그때 저에게 말합니다 고백하지 마라 이 녀석은 선물만 받고 튄다 라고 어이구 약간 우픈 사연이네 그치 맞아 남자가 약간 좀 별로였어 어 물론 이 시절에 남자 애들이 또 할 수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 아무리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에이그 진짜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야 어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똥밟았다 생각 아 이거는 뭐 사람 잘못 봤다 생각하세요 어 어 의환님이 어 3년 전 엄마 몰래 남친 빌려준다고 난생 처음 대출에 손대서 빅 사고 빵빵 쳤던 의환아 후에 그 남자랑은 헤어지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괜찮아졌지만 돈 빌리는 남자는 만나지 말고 제발 박성진 같은 응? 강영현 같은 응? 김원필 같은 응? 윤도훈 같은 응? 아 참하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이상한데 눈 돌리지 말라고 혼쭐 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어 아니 뭐 우리 같은 남자들이 뭐지 이게 어 웃기네요 아무튼 근데 아 이 남자 이 남자도 이거 아 잘못됐어 근데 옛날에 왜 내가 그 컨텐츠로 저거 하는 거 봤지 그 다 헤어지라고 했던 거 헤어져야지 이런 사람들은 제일 빠르게 그냥 어 근데 오히려 그 시절에 그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어 지금은 다시는 안 빌려줄 거 아니야 어 오히려 나는 뭐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뭐 어떡해 뭐 후회만 하고 살 수 없잖아 우리 어 부디 뭐 박성진 강영현 김원필 윤도원 같은 남자 음 어 만나보세요 또 뭐 나름대로 또 교훈이 있을 거야 6556님이 작년 겨울에 중고 거래로 카메라 사다가 몇백만원 사기당한 나 자신아 정신 차려 너한테 스윗하게 돈 얼른 달라고 하던 그 사기꾼 빨리 의심해 아 이런 경우 많지 그쵸 뭔가 좀 싸다 해가지고 괜히 금방 딱 샀다가 덥석 샀다가 어 어이구야 왜 웃자노 들컥 걸리고 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어 저도 게임에서 사기 많이 당했잖아요 음 뭐 조심하세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우리 김하정님이 입사시절 회식에서 싸이 챔피언 부르면서 춤추지마 그러지마 회사에 흥쟁이로 소문나서 회식 때마다 춤춰야 할 거야 와 요것도 고달프다 진짜 아니 본인 나름대로 흥 흥이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쳤는데 아 지금까지 춤을 춘다 이야 뭐 나름대로 분위기 메이커라서 또 어디 가서 이제 그 저거 빼고 가는 일은 없겠지 적어도 아 근데 뭔가 이런 일 또 고달파지는 일이 있으면 이제는 거절을 하자고요 우리 황수연님이 개강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손에 폰 들고 열심히 흔들지마 다음날 다음날 30만원 내고 액정 교체하러 갈 테니까 너 지금 통장인 거 명심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다 보였을 거야 분명히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다 봤을 거야 아 이런 경우 많지 진짜 근데 뭐 또 이런 경험이 흔들다가 어차차 하고 바로 이제 주머니에 넣는 그런 교훈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왔다마 이 대식서 님이 두 달 전에 김호빵 두 번 말 안 한다. 머리 자르지 마. 단발에 반묶음 한다고 박보영 님 되지 않아. 고구려 장군 소리만 백 번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 말을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내가 웃지 않으려 했거든. 근데 아 말을 너무 웃기게 하네. 아 뭐 괜찮아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어떻게 뭐 내가 고구려 장군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 언젠가는 또 써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뭔지 알죠? 2378 님이 2022년 1월 복식 마치고 성내천에서 어느 남성분 번호 거절한 유라. 왜 거절했니? 여태 그 남자 생각나서 연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음 그래 뭐 아무튼 그 남자만이 또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 박성진 같은, 강영현 같은, 김원필 같은, 윤도원 같은 남자. 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나름대로 이 또 다들 본인들에게 또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덜 흑역사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충분히 경고한다기보다는 나는 교훈을 얻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를 더 추천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 경고데이 함께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이고 뭐 그러다 보면 아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코너 이제 마무리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불킥 이제 마지막 성진이를 소환합니다. 때는 2015년 9월 6일 장소는 현대의 어느 공연장 오늘 드디어 저희 데이식스의 데뷔 쇼케이스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이걸 기다려온 만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오늘 원래 카메라 가는 것 같고 데뷔 9년차 성진이가 데뷔 쇼케이스 무대에선 성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 너무 들떠있다. 너무 흥분했다. 얘야 흥분을 좀 가라앉혀라. 그러면 분명히 네가 할 수 있는 거 더 잘해냈을 거야. 뭐 요정도? 방탄소년단의 이불킥 듣고 왔고요. 정예슬님이 과거의 빵디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네요. 지금의 빵디를 만들어준 어린 성진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음... 나도... 나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 시각 12시 39분 38초 304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스테이션 제트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009님이 예뻤어 노래 듣고 뭔데 노래가 이렇게 좋지? 하고 데이식스 노래만 듣던 6년 전에 나야. 그때 꼭 입덕하렴. 6년 지나고 뒤늦게 빠지지 말고 제발...이라고. 어... 그러게. 그때 입덕을 하지. 수경님이 오늘 완전 꿀잼. 사연도 빵디반응도 너무 웃겨요. 하루의 끝을 웃으면서 마무리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네가 사연 보냈고 그냥 나도 같이 웃었을 뿐이야. 아이 고맙다 나도. 7387님이 목요일에 유일하게 1교시 있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빵디목소리를 ASMR로 쓰고 있어요. 덕분에 불면증이 덜 고통스럽네요. 고마워요. 라고 한다는 거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고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약간 내가 섭섭해야 되나 이거? 어? 어? 1950님이 직장인 호빵이입니다. 요즘 들어 내가 예민한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날이네요. 빵디 얼굴 보고 스트레스 풀러 오픈스튜디오에 왔어요. 동혜야 힘내! 라고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동혜 누구고? 19502? 동혜야! 동혜야 안녕? 어? 왜 이래? 왜 이래 풀이 죽어있노? 힘 안 내라! 동혜야 힘내라! 어? 언젠가는 분명히 알아준다! 동혜야! 어? 파이팅 합시다! 대답 안하지? 하하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아... 어... 임윤슬님이 빵디 덕분에 안 울고 구조 기다려서 무사히 나왔어요. 고마워요. 사랑해 빵디. 라고 응? 응. 그래. 알겠어. 아 아까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던 친구인데 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 봐. 금방 금방 와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되니까 차분하게 내 목소리 들으면서 긴장을 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분께는 핫초코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 이번에는요. 이제 고객 평점 별 5개 만점 음... 리뷰에도 극찬이 가득한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박성진의 심야식당입니다. 첫 번째 손님. 닉네임 비타민 먹자님인데요. 저는 6년 차 직딩이에요. 첫 직장에서 6년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는 상사와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평소 주변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상사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마음 맞는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번아웃이라고 해야 할까요? 몸도 지치고 의욕이 안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고요. 지금의 저는 휴식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빵디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추신. 힘들 때마다 데이식스 노래를 듣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덕분에 버티고 있답니다. 늘 고마워요 빵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런 상사했으면 진짜 힘들지. 아...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닌 걸 거야. 분명히 옆에 있는 같이 이제 직장 동료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이런 약간 번아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떻게 보면 나의 여유를 이 사람한테 쏟고 있는 거였잖아. 그만큼 내가 여유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쉬어보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이게 그 휴가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거를 추천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휴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진짜 직장을 떠나서 잠깐의 나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난 그걸 추천해보고 싶지만 어... 또 물론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 또 이것도 참 힘들 거야. 근데 그런 용기가 때때로는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나를 챙기기 위해 오롯이 나를 챙기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 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929님이 사연자분 혹시 출근할 때 사고라도 나서 회사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퇴사를 꼭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6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퇴직금으로 몇 달 놀고 먹어봅시다. 라고 하셨네요.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진짜. 퇴직금으로 놀고 먹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의 시간이고 그 다음 시간은 분명히 나에게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더 보여. 뭔가 다른 것들이 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8187님이 좀 쉬어가면 어때요? 쉰다고 뒤처지는 게 아닌데 옆에 같이 가주는 동료를 믿고 조금만 쉬어가도 돼요. 라고 하셨네요. 그쵸. 가끔은 뭐 그냥 진짜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될 때 그때는 동료에게 이제 뭔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우리는 할 거 아니잖아. 그냥 진짜 동료에게 조금 잠깐 기대어 보고 뭐 이러는 것도 나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터놓고 얘기만 하는 걸로도 스트레스가 참 많이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결님이 진짜 꿀밤 한 대 때리고 싶다. 상사라고 내가 때리고 주고 싶다. 이거 아이고 그냥 이거는 이거는 아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나 상사분 듣고 계시면 어? 내가 경고합니다. 괴롭히면 안 돼. 어? 알겠어? 아무튼 이분께는 선물로 종합 비타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손님은 고은님인데요. 4년째 우울증 치료 중인 고1마대입니다. 계속 항우울제를 복용하다가 2주 전부터 의사 선생님께 항우울제를 안 먹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실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크게 아파서 남들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자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파야 나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약을 먹으면 학교에서 너무 피곤해서 집중을 못하기도 해서 안 먹겠다고 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몇 주째 자꾸 먹어야 할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몇 년 뒤에 대학 입시도 다가오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해 나가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추신! 아! 그리고 저 16일!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줄 친구도 별로 없는데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저에겐 평생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어? 이분 성함이 고은이겠죠? 고은아 생일 축하한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어? 근데 어? 이 어린 나이에 사실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어? 이런 시기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어? 누구든 정말 힘든 시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감히 얘기하는 거겠지만 물론 저도 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그 생각의 변환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그게 두려워. 뭔가 무섭고 막연해. 그래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어? 약을 피로로 하다면 약을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에 의존을 한다? 나는 그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을 안 먹고 본인의 뭔가 처한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보는 뭐 그게 너무 힘들다. 나한테 도움을 청해요. 어? 나도 뭔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너에게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네가 지금 이 나이에 뭔가 분명히 이제 첫째겠죠. 아무래도 뭐 좀 어찌됐건 언니나 뭐 누나가 되겠죠. 어?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덜 받고 자라서 어? 이 관심에 의해 또 약을 계속 먹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어? 본인이 이제 어? 그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시기를 그냥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까지도 힘들어 봤는데 어? 이거 내가 한번 벗어나는 거 안 힘들어? 뭐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해본다던가 뭔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넘어서는 그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1160님이 우울증이랑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고은씨.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어? 그렇죠. 정말 필요하다면 약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994님이 고은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나중에 콘서트 다 같이 가요. 마이데이들이 마이데이들이 언니 해줄게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따뜻하다. 양수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른스럽고 큰 그릇의 소유자 같아요. 힘내요. 어? 진짜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정말 이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면 어?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너무 많은 거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은 나눌 줄도 아는 나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분께는 어찌됐건 생일이었다고 하니까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문자창이 또 생일 축하랑 응원으로 도배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 다시 한 번 고은이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여러 고민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음식 준비했습니다. 박성진의 심야식당 오늘의 추천 메뉴는 바로 메라탕입니다. 와따라! 와따라! 음... 아니 이게 보면 어... 뭔가... 매운 거 먹을 때 나도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어. 가끔 이게 어... 그럴 때가 있어서 좀 매운 거 먹고 땀 좀 흘리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운 걸 먹고 좀 말끔하게 우리 한번 다음 내일을 살아가보자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고은이가... 어? 답장이 왔어요. 어? 빵디 저 고은이에요. 호빵 언니들이랑 빵디 덕분에 야밤에 울고 있어요. 진심 어린 조언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셨네요. 어? 그렇죠. 우리가 진짜 조언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그냥 마음을 다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본인이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광고! 광고를 들으러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스테이션 제트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어? 오늘 뭔가 뭐 웃고 떠들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고 이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나도 너무 좋아요. 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네도 그 시기에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거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받지 않았으면 너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혜인님이 빵디 당분간 바빠질 예정이라 마지막으로 왔어요. 오늘 덕분에 피로 다 날렸고 앞으로 파도처럼 다가올 일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라고 하셨네요. 어... 4736님이 아... 오늘의 마무리는 눈물 파티인 건가요? 마이데이와 빵디 너무 따뜻해. 라고 하셨어요. 1213님이 이번 주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 빵디 보고 꿀잠 자기 할라 했는데 심장 너무 빨리 뛰어. 너무 빨리 뛰어서 어... 꿀잠 못 자겠다. 책임져줘 빵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책임 못 지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가야 되는데? 하하하하... 아... 일기 예보를 보니까 이제 내일은 날씨가 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두 따뜻하게 입고 밥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빵히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히카윤 님이 소아암 플러스 뇌척수 중앙병동에서 삼교대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마이데이예요. 출근 전 느낌있게 쉴 때 가끔 듣는 노래인데 다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코디프라이의 Thinking About You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빵이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매일 꿈같은 하루 보내시고 꿈도 꾸지 말고 잘자요.